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이번 영상은 반두께로만 해결할 수 있는 옆돌리기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반두께를 고정으로 당점만 조절하면 됩니다. 수구와 일적구가 일자각, 빗각, 억각 모두 적용이 가능하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1적구는 당쿠션 2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장쿠션에 가까이 있고, 수구와 일적구는 일자선상이라는 전제로 예시를 두고 바로 계산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께는 반두께 고정입니다. 첫번째, 수구가 일적구를 받고 3쿠션까지 이동하는 장쿠션의 수를 합해줍니다. 4칸 플러스 2칸, 6칸이죠? 두번째, 합한 값에서 4를 빼줍니다. 6-4, 2가 되겠네요? 빼준 값이 곧 당점을 의미합니다. 네, 투팁에 반두께로 쳐주시면 됩니다. 2배치 같은 경우는 총 이동해야 할 칸수가 4칸이네요. 마이너스 4를 해주면 0 반두께 무회전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정확하죠? 기울기에 관한 내용은 응용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바로 응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3쿠션 지점 잡아주시고 총 이동칸수 3칸 반에 1칸 반을 더해서 5칸이 되겠네요. 4를 뺀 값 1, 반두께의 원팁으로 시도하시면 됩니다. 3쿠션 지점 잡아주시고 총 이동칸수가 4칸이네요. 마이너스 4를 해 무회전의 반두께 시도하시면 됩니다. 총 이동칸수가 6칸 플러스 1칸 7칸입니다. 4를 뺀 값 3 반두께의 3팁으로 시도 총 이동칸수 3칸 반 플러스 2칸 총 5칸 반입니다. 4를 뺀 값 1.5 반두께의 원팁 반으로 시도 총 이동칸수 1칸 플러스 3칸 4칸입니다. 4를 빼주면 0 무회전인데 딱 보셔도 무회전 반두께면 짧을 수 밖에 없죠. 3쿠션의 위치가 1적구의 위치보다 올라가 있을 경우는 결과값에 올라간 칸수만큼 힙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결과값 0에 플러스 2칸 2팁으로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각이 억각으로 기울기가 생겼네요. 수구와 1적구의 기울기를 계산해줍니다. 수구와 1적구를 이어보면 총 1칸의 기울기네요. 1칸당 결과값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됩니다. 이 배치는 기르기가 1칸이니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총 이동칸수 4칸에 플러스 2를 한 후 4를 빼주면 됩니다. 6-4는 2 2팁으로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 총 이동칸수 3칸 플러스 1칸 반 4칸 반 4칸 반 기울기를 재보니 반칸 플러스 1입니다. 4칸 반에 1을 더한 후 마이너스 4를 해주면 1.5입니다. 1팁 반으로 시도 총 이동칸수 2칸 2칸 플러스 1칸 3칸 기울기를 재보니 1칸 반 플러스 3입니다. 3칸에 3을 더한 후 마이너스 4를 해주면 2팁입니다. 이번엔 빗각입니다. 계산은 억각과 똑같습니다. 총 이동칸수 4칸 플러스 1칸 5칸 기울기를 재보니 반칸 빗각입니다. 억각이 플러스니 빗각은 마이너스를 해주면 됩니다. 단칸당 1감소겠죠? 총 이동 5칸에 1을 뺀 후 다시 마이너스 4를 해주시면 0 무회전으로 시도하시면 됩니다. 총 이동칸수 5 플러스 2 7칸 기울기를 재보니 1칸 빗각 마이너스 2입니다. 7칸에 2를 뺀 후 마이너스 4를 해주면 1 원팁으로 시도 오늘은 반 두께를 고정시켜놓고 당점만 조절해 칠 수 있는 옆돌리기 시스템을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몇 번 연습해보시면 금방 칸수와 기울기가 계산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구독버튼이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